두번째 캐릭이라는데 뭐지? 왜 만렬 캐릭 놔두고 두번째 캐릭에 옮겨놨어? 뭔데? 아이템이래? 자 오늘의 세번째 어... 세번째 진캐 명캐입니다 저번에 한번 출연을 해서 사람들을 멘붕시켰던 우리 서포님 천공신화상단 대방이구요 자 봅니다 뭔 캐릭으로 출전을 하길래? 두번째 100일의 별자 이거 맞지? 아 들어가면 W는 꼭 눌러보라고? 알았어 아프리카 닉네임 식물 좀비 재방송 매니저구요 그 다음에 가운데 캐릭 중남 캐릭이랍니다 102레벨이고 신용... 야 이러니까 더 궁금하다 뭐지? 신용등급 37레벨 그럼 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전직 중남이고 자 갑니다! 여러분들! 테마! 쉬야! 가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오우 야 이번에는 서민 코스프레 제대로 했어요 우리 서포시 공장까지 갖고 있는데 이게 시청자분들의 입맛을 완전히 좀 깨뚜른 그런 느낌인거 같아요 살짝 그 와중에 100레벨짜리 캐릭터가 석이구요 이거냐? 어 100레벨짜리 캐릭터 석이 달고 있다고 이거 이거 진캐명캐한거야? W 누르고 여기 안을 확인하라고? 마스모토가 어디야? 아 바로 옆에 있네 아 W 누르고 아 안에 확인하라고 목장하늘 아아 접속하자마자 여기 딱 있네 마을이 어 나 보라고 여기까지 딱 왔네 이거는 그럼 별게 없어? 잡탄밖에 없네 여기는 여긴 아무것도 없고 포미 캐던 캐릭터 목장 어딨어? 여깄다 20번 목장 들어가기 창고 가동중이 아님 가동중이 아님 전부 다 가동중이 아니라는데? 낚은거야? 설마 지금 형상대로 낚시하니? 가동중이 아니라는데? 내가 생실을 가져본적이 있어야지 하나씩 눌러보라고? 이게 뭔지 모르는 애들이 그래 어 천개씩 쌓여있습니다 자 하나씩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데? 뭐 비싼건지 안 비싼건지 내가 모르니까 뭐 좋은거에요? 음 뭔지 모릅니다 자 백봉령이 477개 금우나 472개 어 만년초 500개 천상초 400개 설삼이 1300개 익모초가 1200개 익모초가 개당 7만원이나에? 와 미쳤네 상황고서시 320개 태양초가 472개 아 잠깐만요 땡겨님 카톡 아이디 좀요 또 한명의 신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동안 서포시코 확인하고 있을게요 어 나니가님 뒤 한번 제대로 치는거야 뒤통수 자 두번째 창고 한번 눌러봅니다 뭐야 음 당황했잖아 화염초 1200개 야 작살나네 아 창고에 기태셋만 30개 쌓여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 돈 돈지랄인건 똑같구나 음 레벨이 100이든 250이든 그냥 똑같구나 참 이가 가족들 총 치니 굿 지킥 than 진러운 아 여러분들이 이거였습니다 신의 금속 천 개 그렇다 시내금속 천 개 여러분들 심금 하루에 10시간 막 15시간 사냥하면 하루에 한 10개밖에 안 나와 와 상재가만 13억 가지고 싶다 빼돌리고 싶다 빼돌리고 싶다 이거 못 빼돌봐 안폰 캐릭터 맞지 못하고 포케릭 맞지 못하고 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 얼마나 얼마나 모아야 되는 거야 저건 진캐명캐 나오리고 돈 투자해서 매입하시나요 야 여러분들 진짜로 청랑이빨 1000개모으기 얼마나 힘들어 1000개모기도 그렇게 빡센데 청랑이빨을 신의금속 1000개라니 이런거 한번도 못봤어 진짜 에이 무조건 사냥해서 무조건 사냥해서 모은거지 내 방송 매니저라니까 그런 클라스면은 여기 안나와 애초에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 진캐명캐 나오려고 화불모하는데 으흐흐흐흐흐흐흐 흫 자 신의금속으로 도전한 우리 서포님 그래서 황룡의 비늘과 활용의 비늘 활용의 불꽃 준비하던 우리 수많은 초보분들 전부 다 패망시켰고요 자 나라 잃었죠 지금 수많은 처 초보분들 자 바로 투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진캐다 여러분들 약초는 페이크였습니다 신의 금속 1000개 갑시다 아 대박이다 진짜 아 이거는 진캐지 이것도 배아파 자 신금 1000개 우리 서포님 자 과연 점수는요 여러분들 점수 좀 줘 아이 그래야 사람들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이것도 배아파 참 아 진짜 내 캐릭 나오면 여러분들 욕할 거잖아요 나 같은 캐릭 나오면 나 같은 캐릭 나오면 욕할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바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어 모라 형님 들어가세요 형님 좀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운동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자 신의 금속을 1000개를 모아서 나오신 우리 서포님 정말 감사하고 야 이거 두 달 걸렸어? 너 하루에 몇 시간 사냥했나? 야 서포사 너 하루에 몇 시간 사냥했어? 이거 이거 보려고 잠깐만 음 누가 나한테 카톡을 보내셨는데 나니님 계세요 혹시? 하하하하 하루에 14시간씩 사냥했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4시간 사냥한 거래요 이게 두 달 동안 나니님 맞아 이거? 하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러분 5초 남았습니다 빠르게 투표해 주세요 이거 하루에 14시간씩 두 달 동안 사냥했대 작살나잖아 여러분들 투표 마지막 5,4,3,2,1 종료 자 후우 갑니다 음 과연 우리 서포님께서는 정확히 몇 점을 획득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니님 맞지? 어우 야 근데 방이 왜 이렇게 죽었네 직업거상인 우리 직업거상인 서포님 재방송 매니저구요 자 점수 좀 팍팍 줍기를 바랍니다 어 제 동생인데 음 그래도 팔은 안 오르고 보니까 자 과연 우리 서포스의 점수는 진캐 오늘 출품한 진캐 서포님 점수는요 3,2,1 하아 아 너무한다 흐흐흫 흐흐흐흫 어떻게 감은 갈수록 짜지냐 자 72점 흐흐흫 아니 이거는 근데 진캐 맞잖아 아니 이건 진캐잖아 아니 이거는 너무한다 야 이거는 노력이 들어갔는데 무조건 고수라는 이유로 그냥 까버리는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